네 오른쪽을 피하는 방법.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완전히 본론으로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만 딱 꽂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부분에는 스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룰 거예요. 첫 번째 두 개 이거 간단한 것만 보고 갈게요. 제가 만약에 볼이 우측으로 가요. 우측으로 가요. 멀쩡한데 모든 게 거의 다 멀쩡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우측으로 가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립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립이 오른손이요. 오른손을 보세요. 오른손이 손바닥이 하늘 보듯이 이렇게 잡으면 임팩크를 할 때 손이 자동으로 이렇게 살짝 돌거든요.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약간 하늘 보듯이 잡으면 클럽 페이스가 자동으로 다치면서 우측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약간 더 오른손을 이렇게 잡는 거죠. 약간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립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립이 보통 실수가 많으신 게 오른손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른손이 좀 덮여 있어요. 덮이다 못해서 왼손 엄지가 오른손에 불러간 부분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가까이는 저희 피디님이 그러세요. 오른손이 이렇게 덮여 계시니까 이게 자꾸 우측으로 가요. 그런데 오른손을 이렇게 더 깊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잡으시니까 볼이 바로 똑바로 가요. 나는 멀쩡하다. 보기에 다른 분이 그러는데 나는 스윙은 멀쩡하다고 그래. 나는 내 스윙 내가 봐도 괜찮아. 그런데 이상하게 볼이 오른쪽으로 가. 이 경우는 오른손만 체크해 보세요. 오른손을 조금 더 우측으로 살짝 돌려 잡으세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돕니다.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연습을 조금 하세요. 오른손은 이 부분 있죠. 여기 볼록한 이 부분을 약간 이렇게 꺾어보세요. 이렇게 꺾었죠? 꺾어요. 임팩 갈 때 살짝 꺾어 넣어요. 살짝 꺾어줄게요. 그냥 연습 몇 번만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볼을 맞추기도 어려워요. 맞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살짝 꺾어 넣어보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지 때릴 수 있잖아요. 반대로 살짝 꺾어줘 보는 거예요. 살짝 꺾어놓는 느낌으로. 이렇게 볼을 몇 개 때려보시고 난 다음에 그립을 살짝 수정하시면 볼이 멀쩡하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조금씩 가시는 분들은 금방 수정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이 문제는 아마추어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지현 프로도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얘기를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이게 드로우 셋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더러운 셋업 이런 거 아니고 드로우. 왼쪽으로 휘는 거 제가 아까 드로우라고 써놨더니 뭔가 자꾸 오해하셔가지고. 드로우. 드로우. 드로우죠. 약간 좌측으로 휘거나 하여튼 우측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짧은 아이언인 경우에 볼이 내 중앙에 있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거의 잘 없어요. 그 경우에 만약에 내가 우측으로 간다 이러면 그립 있죠. 오른손을 약간 이렇게 잡으세요. 서 있는 손바닥을 약간 손바닥이 하늘 쪽으로 볼 수 있도록 조금만 돌려주시고 이렇게 돌린다는 이미지만 조금 가지고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클럽이 길어질 때가 문제예요. 클럽이 길어질 때 가장 많은 실수는 제가 한 아마추어분들 한 핸디가 볼을 일단 멀리 안 나가시는 분이라든지 약간 우측으로 도는 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제가 천분을 봤다고 치면 그중에 한 1200분 정도가 똑같은 문제를 갖고 계세요. 어떤 문제죠? 어드레스를 했어요. 드라이버가 제 왼발 끝에 있잖아요. 제 왼발 끝에 드라이버가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서 있는 모양은 볼이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번 아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볼을 내 몸 중간에 놨을 때하고 똑같아요. 이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실수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선수들도 하고요. 제가 지도하고 있는 선수들도 이런 문제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얼핏 자칫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점점 점점 돌아요. 볼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를 수정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고 이 경우에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비거리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20m, 30m 갑자기 드라워요. 깜짝 놀라요.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필드 가서 레슨을 좀 하죠? 해가지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거예요. 이러면 기적이 나요. 진짜로 볼이 똑바로 가고 드러나버리잖아요. 우측을 도시는 분이 똑바로 가고 드러나면 20, 30m가 그냥 바로 더 나오기 때문에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드레스를 쓰세요. 쓰신 다음에 어드레스를 쓰세요. 올레드 쓰세요. 올레드 쓰신 다음에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 어깨 있죠? 제 어깨가 저 위에서 보시면 저 어깨 위에 줄을 잡고 놨죠. 그렇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위에서 있는 줄이거든요. 안 믿으시네? 티셔츠에 있는 줄을 말씀하시는 거죠? 티셔츠에 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수 제작한 거예요. 추천 받아가지고 이거를 보세요. 오른쪽 살짝 돕니다. 살짝 돌아요. 똑바로 됐죠? 근데 제가 정면하고 비교하면 해보세요. 이렇게 서 있는 거랑 이거랑 크게 달라요? 크게 달라요? 상체가 더 오른쪽으로 약간 기운 거죠? 크게 달라요? 거의 잘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선수들이 서는 거고 티가 딱 나면 금방 구분을 하는데 티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서 있는 사람은 알아요. 서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약간 우측으로 이렇게 도셔야 돼요. 이쪽 보고. 돌잖아요? 도는 거예요? 이거는 쉬워요. 여기서 살짝 이렇게 도는 거예요.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못해요. 제가 손을 자세히 보세요. 손이 그립을 제가 애초에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립을. 손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돌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가까이서 보실 거예요. 아마 제가 카메라를 한번 당겨 볼게요. 가까이 쭉 당겨 볼게요. 가까이 보시게. 저희는 이런 거 시원하게 다 보여드리거든요. 숨기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서 도실 때 보세요. 돌 때 어떻게 도나 보세요. 제가 어깨만 도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립을 놓고 손이 같이 돌아야 돼요. 그립을 놓고 손이 같이 돌아야 돼요. 그립을 잡은 상태로 이렇게 돌리면서 도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만 하나 한 거고요. 그립을 놔두고 이렇게 도셔야 돼요. 그립을 놔둔 상태로 이렇게 도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 보세요. 제 손이, 손이 중요해요. 손이. 이렇게 될 것이고 제 머리는 보면 볼을 처음에 보고 있을 때보다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 머리가 약간은 예전보다는 약간 우측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우측으로 쳐지는 건 아닌데 조금은 약간은 더 우측에 있겠죠. 그렇다고 오른쪽 길을 내리라. 굳이 내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조금 자연스럽게 돌아요. 이 경우에 시선에 착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게 클럽패스가 똑바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그대로 놔두고 제가 머리가 이렇게 뒤로 옮기잖아요. 그럼 이게 똑바로 안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서 있을 때 약간 이렇게 서 있어요. 약간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머리가 뒤에 있으면. 그러니까 머리가 뒤에 있으면 이렇게 엎어져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돌아서셔놓고 이렇게 보면 약간 닫혀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열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열려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시선이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약간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서 셌을 때 클럽패스가 약간 엎어져 있는 게 엎어졌다는 게 과장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엎어진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약간 과장해 보시는 게 좋아요. 꼭 과장을 지나서 부장되고 사장되고 이러는 거지 갑자기 사장되고 이러면 레슨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돌고 약간 엎어져 보이는 게 맞아요. 엎어져 보이잖아요. 이렇게 서서 그냥 때리시는 거예요. 그냥 때리세요. 우측으로 볼을 때린다는 게 피지컬이 불가능해요. 이 경우는 있어요. 클럽패스 안쪽에 맞추시면 우측으로 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센터에 맞으면 우측으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우측으로 돈다는 게 우측으로 도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측으로 제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치잖아요. 제가 만약에 훅 칠 때 이렇게 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훅 오 샷 제가 볼을 지금 치면서 약간 제 나름대로 실수를 했거든요. 밀었어요. 밀었어요. 밀었는데 그래도 볼이 좌측으로 갔어요. 원래 밀면 볼이 우측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좌측으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드레스를 쓰시면 볼을 우측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두 개 정리를 하면 이래요. 손 있죠. 그립을 잡을 때는 오른손이 왼손까지 더 하시면 더 좋아요. 그립을 잡을 때 약간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지 말고 그립을 옆에서 잡지 말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잡으세요. 위아래 스트롱하게 잡는 거죠. 그렇죠. 약간 스트롱하게 잡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는데 스트롱 그립이라는 거는 이 손이 제 왼손 있죠. 왼손에 여기 엄지손가락 검지군요. 검지손가락이 이 선 있죠. 이 선이 올라오는 방향이 제 우측 어깨 약간 안쪽 여기가 뉴트럴이에요. 여기가 뉴트럴이고 이걸 넘어가야 스트롱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립을 딱 잡고 있으면 아마추어분들이 딱 보시면 저한테 어? 신중프로는 스트롱 그립 잡네요. 그래요. 네. 저는 일부러라도 뉴트럴을 잡아요. 왜냐하면 스트롱 그립을 잡거나 윗그립을 잡고 있으면 제가 레슨을 할 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 윗그립이 좋아요. 제가 윗그립을 잡고 치면 윗그립이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스트롱 그립을 잡고 있으면 아 그럼 스트롱 그립이 좋은가요? 이렇게 되시니까 저는 뉴트럴 그립을 잡거든요. 이 선이 여기 가야 뉴트럴이에요. 오른손도 약간 이렇게 잡혀 있어야 뉴트럴이에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그거 잘 기억하시고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 볼을 치는데 이 볼이 뭐 돼지 꼬랑지가 났거나 뭐 뱀샷이 났거나 뭐 후웅이 났어요. 아니면 슬라이스가 났어요. 뭐 이렇게 마음이 안 드는 얼토당토하는 샷들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장세별 아나운서는 그런 볼 잘 안 치시죠? 잘 치는데요. 얼토당토 전문입니다. 아 18개 홀 중에 그런 샷들이 꼭 두세 개는 무조건 나와요 저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샷들이 샷들을 치게 되고 비거리도 잘 못 내게 되고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뽑으라면 저는 이렇게 뽑겠어요. 손목을 못 쓰는 거예요. 손목이요? 손목을 쓸 줄 모르니까 이거를 풀어서 밀게 되고 애초부터 꺾은 적도 없기 때문에 이걸 풀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 보상 동작을 계속 하시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손목에 관해서는 제가 10시간 설명을 드려도 참 부족할 정도로 정말 할 말이 많지만 그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설명은 드려야 되겠는데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난이도가 만약에 1에서 100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한 0.001 정도 돼요. 그럼 난이도가 쉬운 거네요.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될 거예요. 제 얘기 잘 들어보시고 한번 이해를 하려고 해보세요.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동안에 작게 손목 움직임도 있거든요. 따라해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어드레스를 하시고요. 어드레스 자세에서 지금 TV 보시고 앉아계셔도 괜찮아요. 손을 이렇게 어드레스 할 때는 오른손이 약간 똑바로 서 있거나 약간 뒤쪽으로 누워 있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손목을 젖힐 거예요. 뒤로 뒤가 어디냐면 손등이죠. 손등 방향으로 이렇게 젖혀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도 반대쪽으로 젖히고 손등 방향으로 젖히고 반대쪽으로 젖히고 손등 방향으로 젖히고 반대쪽으로 젖히고 오케이 어렵죠? 쉬워요. 쉬워요? 이제 반은 한 거예요. 손등 방향으로 젖히고 왼쪽으로 젖히고 손등 방향으로 끝까지 젖히세요. 끝까지 이거 손 푸셔도 돼요. 손 뒤로 푸셔가지고 손을 너무 꽉 힘주지지 마시고 뒤로 젖혔다가 그 다음 앞으로 젖혔다가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젖혔다가 이건 쉽죠? 이거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거 쉽잖아. 뒤로 젖었다 앞으로 갔다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모션이 있어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게 이게 만약에 되면 초대박이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라도 하세요. 제가 이거 처음에 거 이거라도 하세요. 이거라도 하면 뭔가 돼요. 자, 볼이 세게 맞아요. 자, 이렇게 뒤로 꺾죠? 제가 손등 쪽으로 꺾는다 그래서 손등 쪽으로 꺾는다 그래서 손등 쪽으로 꺾는데 그 꺾기는 꺾는데 이거를 방향을 우측 방향으로 손등 쪽으로 꺾는 게 아니고 이걸 어느 방향으로 꺾냐 하면 보세요. 오, 자동으로 따라 되네요. 네. 뒤로요? 리허설 할 때 없었는데 그래요? 어떻게 한 방에 되지? 저요? 이런 느낌인데 아니, 아니, 이지현 프로는 당연히 된다고 정세비를 하면서 한 방에 되는데 네. 오, 해보세요. 이렇게 네. 자, 이걸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요. 신중 프로가 최고야 명세를 한번 하겠습니다. 선, 서 오 자, 선서가요 가까이 하지 마시고 오른쪽이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 자, 선, 서 오 해보세요. 선, 서 오, 굿, 베리 굿 선, 서 잉긋시 타임인가요? 네. 선, 서 이거예요. 자, 선, 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손이 손등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요. 자, 측면하고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자, 선서를 하시는 분하고 신중이 잘 가르친다고 선서 하시는 분하고 아니, 선서 못 하시는 분들하고 보게요. 자, 선서가 제대로 안 되시는 분 자, 측면 화면 보시면 백수는 이렇게 나가요. 음 자, 손목을 젖히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선서 네. 선, 서 선, 서 해볼게요. 선, 서 선, 서 이렇게 돼요. 네. 선서를 하면 약간 이게 약간 저 앞으로 갔다가 뒤로 이렇게 오거든요. 제 앞쪽으로 갔다가 손등이 손등이 약간 이런 거죠. 이렇게 우아하게 이야 한 폭에 그림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국무용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세요. 자, 간단합니다. 자, 손 이쪽에다가 선, 서 선, 서 선, 서 손목을 뒤로 한 다음에 끝까지 걷고 올려요. 그럼 이게 백수윙이에요. 선, 서 그러니까 손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백수윙 못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쪽으로 하는데 이쪽으로 하면 나쁜 거예요. 뒤쪽으로 하면 나쁜 거예요. 앞쪽으로 선, 서 자, 선, 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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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레슨이 좋습니다. 맞다고 한번 해주시고 선, 서 선, 서 선, 서 이렇게 돼요. 선, 서 하면 클럽헤드가 밀리 가서 이쪽으로 뒤로 이렇게 쓱 넘어가요. 그러면 오른쪽 손목이 꺾겠죠? 네. 오른쪽 손목이 이렇게 꺾을 줄 알아야 돼요. 오른쪽 손목이 이렇게 뭐 쟁반을 바친다는 얘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손목이 이렇게 뒤로 꺾여야 돼요. 선, 서 하면서 선, 서 할 때 손목을 계속 꺾어요. 뒤로 선, 서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뒤로 쭉 꺾어요. 자, 이거를 꺾었을 때 윗 화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 서 하고 뒤로 손목을 손을 뒤로 꺾잖아요. 손목을 최대한 뒤로 꺾을 거예요. 꺾을 때 제 이 손날을 보세요. 제 손날이 제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라인이 있죠?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선, 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선, 서 똑바로 제 손이 거의 똑바로예요. 자, 근데 이게 제 몸이 먼 상태로 해주는 거예요. 가까운 상태는 아니고 좀 먼 상태로 선, 서 선, 서 이렇게 하잖아요. 선, 서 해서 손목을 뒤로 이렇게 뒤집으면 스윙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 서 하면 손을 이렇게 뒤집기 때문에 손목이 이렇게 뒤집혀요. 뒤쪽으로 이렇게 손목이 뒤집히면 볼을 때릴 때 이렇게 하면 클럽이 저한테 오죠. 네. 그렇죠? 저한테 오는 거 아니고 클럽이 제 몸에서 멀어져야 돼요. 보세요. 선, 서 하고 뒤로 뒤집고 그다음에 손목이 뒤로 젖혀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치게 돼서 이런 식으로 미는 거죠. 이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오, 설마요. 장풍이에요? 그치. 장세별 아나운서가 잘할 것 같더라고. 장풍 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쏘는 게 뒤로 꺾였잖아요. 꺾인 걸 이렇게 밀어내내는 게 이렇게 밀어내내. 스윙은 옆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는 게 돌면서 하면 똑바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동작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제가 정말 난이도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골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모션이에요. 손등이 오른손이 뒤로 꺾였다가 풀리면서 볼을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대부분은 오체의 손목을 꺾지 못하세요. 오른손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만큼이라도 꺾여 있는 분은 그나마 조금 낫고 근데 이만큼 낫게 있겠어요. 보통 이런 분도 많으세요. 이게 오른손목이 완전히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꺾여야 되거든요. 뒤로 꺾어야 꺾어야 풀면서 볼을 때린단 말이에요. 자 볼을 치잖아요. 그러면 손목을 꺾어서 스윙을 치게 풀스윙을 하잖아요. 여러분 풀스윙을 잘 해볼게요. 근데 손목을 꺾었다 풀었다 못하는 상태의 풀스윙 멀리 때리고 정확하게 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요. 손목이 일단 1번이에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손목을 쓴다는 전쟁하에서 몸이 있는 거예요. 일단 손목을 무조건 쓸 줄 알아야 돼요. 풀스윙을 한다는 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손목을 쓸 줄 알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꺾었다가 굿샷. 굿샷. 아니 건드려도 걔보다는 멀리 가겠어요. 볼을 세게 치려고 막 할 필요도 없어요. 손목을 써요. 손목. 손목을 꺾었다가 손목을 빵. 진짜 볼을 묵직하게 받네요. 손목이 거의 볼을 다 때려요. 손목을 쓸 줄 아셔야 되거든요. 손목을 쓰는 거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백스윙을 할 때 그냥 정말 내가 진준이가 두 번째 얘기해 준 거 선서 이거 못하겠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 내가 왜 아 됐거든 이런 거거든요. 됐거든 됐거든 하고 뒤를 꺾어가지고 손목을 막 쓸라고 해보시고 이만치라도 되면 정말 좋으시고요. 만약에 초보시라면 이 레슨을 저는 한 10번 정도 보시고 그대로 계속 따라 하시길 바라요. 초보 때는 손목을 내가 이렇게 뒤로 꺾는 걸 익숙하게 딱 만드는 순간 완전히 개 타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스윙이 내가 익어 있어가지고 이게 힘들잖아요. 그럼 최소한 약간이라도 신용이라도 내보시고 신용이라도 이렇게 선서 선서 오른쪽 오른쪽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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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내보시고 뒤로 좀 꺾어보시고 그 다음에 손목을 최대한으로 자꾸 꺾었다가 스윙하러 들어가는 이 이미지를 계속 가져보세요. 이미지 이미지만 그냥 눈을 깎고 이미지 손목을 이렇게 꺾어요. 손목을 꺾으면 어떤 분은 살로잉 하는 거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살로잉도 되죠. 그렇죠? 손목을 뒤로 꺾으면 클럽 헤드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손목을 뒤로 꺾으면 손목을 못 꺾어 안 꺾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손목만 꺾을 줄 알면 사실 저렇게 볼을 때리는 것도고요. 왼팔로 스윙하는 사람을 스윙하라고 그러고 오른팔로 스윙하는 사람을 히트라고 그러긴 한데 사실 그것도 기준이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아요. 오른손잡이는 오른팔로 볼을 때리게 돼 있어요. 어떤 시기든지 간에 손목을 써야 돼요. 손목을 써야지 스피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손목의 사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서해서 손을 뒤로 내미는 이 모양하고 정말 흡사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수십 년을 가르치면서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을 저는 아직은 못 찾았어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 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해본 바로는 이게 그나마 가장 쉽게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근사치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연습해 보시고 손목, 선서하고 손목을 뒤로 꺾었다가 꺾은 상태로 내려와서 볼을 치는 이 이미지를 여러 번 가져보세요. 눈 감고 해보시고 이런 이미지로 볼을 때리나 이게 한 번 딱 맞아 떨어지면 여러분한테 큰 변화가 찾아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목을 제대로 쓰는 방법 선서까지 해서 장풍을 쏘는 것까지 아주 잘 배웠는데요. 패축복의 아빠님께서 이제 왼손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아이언백스윙할 때 그 왼쪽 손목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바람직한가요? 항상 백스윙할 때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하셨는데요. 왼쪽 손목에 대한 질문이네요. 네. 왼쪽 손목은 백스윙 탑에 갔을 때 이렇게 꺾여 있거나 뒤로 꺾였거나 똑바르거나 이렇게 굽거나 세 가지인데요. 이렇게 꺾은 선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선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선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겠거든요. 다운스윙을 할 때에 내가 다시 이런 모양으로 되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애초부터 이렇게 했던 선수는 다운스윙을 할 때 손목을 다시 이쪽으로 꺾어줘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다운스윙을 할 때 조금만 꺾으면 될 거고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안 꺾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임팩트 순간에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임팩트 순간에 볼을 때려서 내 볼이 우측으로 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아요. 좋고 그러면 일이 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볼을 때릴 때 갑자기 이렇게 전환하는 거 이거는 박인비 선수는 할 줄 알아요. 박인비 선수는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꺾어 내려와서 이렇게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그걸 연습하시기보다는 백스윙 탑에서 만약에 볼이 우측으로 휘는 경향이 볼을 가지고 계시다면 손목을 펴거나 약간 보호 상태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마 가장 쉽게 해결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성철님께서요. 임팩트 후에도 왼손목이 선서하면 되나요? 하셨어요. 임팩트 후에는 왼손목을 선서하면 왼손목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왼쪽으로 뒤집어져도 되고 안 뒤집어지고 이렇게 가도 돼요. 왼쪽 보호를 해서 올라가도 되고 뒤집어져도 돼요.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임팩트 순간에는 임팩트를 한 순간에는 왼쪽 손목이 이렇게 볼록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손목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거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이렇게 째리고 이렇게 쭉 길게 유지해서 가는 것 그 역시 상관없습니다. 릴리스를 줄 때 이미지가요. 여기에 클럽을 딱 걸어놓고 저 보세요. 이게 샵터 히죠. 이렇게 볼을 쳐서 이렇게 밀어넣는 이미지예요. 이게 가장 좋은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임팩을 하게 되면 올라갈 때 바로 이렇게 못 꺾여요. 약간 이렇게 볼을 때리면서 미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금방은 뒤로 안 꺾이고 그러니까 팔로우 서류가 길다는 전제 하에서는 여기서 올라갈 때 왼손목이 뒤로 꺾여서 뭐 됐거든. 그러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 다운로드 여기가